환경을 무시하고 떠나다 환경을 무시하고 출발하다 환경을 무시하고 돌진하다 환경을 무시하고 내리받다 환경을 무시하고 달려들다 이것이 지극입니다 내 처한 환경에 핑계를 대면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? 없어요 아 나는 힘들어요 나는 상처가 있어요 나는 너무나도 괴로워요 이런 분들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가? 멘토 기회가 멘토 여러분 멘토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를 무시하면 하나님도 안 만나주세요 그것만 가만 생각하니까 그것만 가만 생각하니까 한번 말님이 생각하니까 Barcelona espases